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의성 역사독립군의 총선 방송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30일 동안 백의성 강사의 총선 방송에 아마 제일 첫 방송이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춘레 불사춘이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는 않아 봄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한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안 좋다가 제가 왕수박 박광온 패배라고 하는 것에부터 갑자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제 와이프 때로는 제 딸까지 다 동원이 돼서 정말 수박을 잡는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던 총선 방송이 3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35일 동안이죠 그래 이제 마쳤는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우리 이제 처음에는 저 민주당이 한 155석 정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 총선 사상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실현된 적이 없는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말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오히려 국힘이 한 170석 180석 이런 말이 돌았죠 친명은 경선에 나가고 비명은 횡사한다 이런 식으로 국힘 쪽에서 말이 돌았고요 일부 정치평론가 뭐 저기 최병천 엄경영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뭐 이상하게 말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는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김어준 총수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거 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TBS라고 하는 교통방송에 김어준 뉴스 공장 겸손은 힘들다가 그대로 있었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쫓아 냈잖아요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여론조사 꽃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TBS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도 불러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방송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꽃을 만들어서 여론조사에게 절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김어준의 주체성이 딱 나타난 거 이것이 저는 국짐이 패배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마음껏 풀어놓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유튜브에서 다 방송을 한다 마치 백의성이 자본과 그것만 갖춰진다면 백의성도 여론조사 기관 만들어서 하고 싶다 정도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으로 얼마든지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여론조사 꽃이 말 그대로 서울판세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샘플 양을 천 샘플, 이천 샘플을 막 선거구만 돌리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쓰면서도 4억씩, 8억씩 쓰면서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선거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더 뷰티풀이라고 하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둬가지고 그렇게 모든 집중된 대규모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만들고 말이죠 김호준이 정말 민주 진영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의 감정이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계속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낙동강 벨트의 모든 후보들을 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굉장한, 전에는 도저히 여기는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해운대 갑이라든지, 수영구라든지, 동래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여론조사 꽃에서 했던 맨 마지막 4월 4일인가 그때 했던 부산 사흘의 난공불락의 성으로 느껴졌던 조경태 후보를 민주당 영입 인재 2호인 이재성 후보가 가서 3월 초에는 30% 가까이 뒤지던 여론조사를 4월 4일에는 만약에 8%로 뒤집는 걸 보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간절하게 달려가서 공격하니까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은데 그 바위치기를 2016년에 오창석, 2020년에 이상호, 그다음에 2024년에 이재성 이렇게 3명이 가서 계속 치니까 바위도 약간 쪼개질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봤을 때 김어준을 그렇게 풀어준 것이 민주당이 꿈이나마 꿔볼 수 있는 그래서 실제 200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 구조가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가 뭘 변했냐 하면 경기도의 이런 판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기도 포천, 연천, 동두천의 남병근 후보인가 그 사람만 이기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60석 전체를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합니다 이게 왜 이렇느냐 하면 GTX가 A라인이 뚫렸죠 이런 식으로 경위중앙선, 신분당선 이렇게 뚫리면서 서울의 젊은 인구들이 전국에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었는데 그 몰린 서울 인구가 이제는 경기도로 분산 재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분산 재배치가 되는데 가까운 경기도를 1세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세대들이 성남시 분당구 이런 데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이런 데에 다 몰렸다면 이제는 좀 더 먼 경기도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나부터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데로 다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역은 예전에는 국짐의 어떤 중심지역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를 해보면 항상 남경필, 김문수 이런 사람들 다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국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재명 도지사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로 김동연 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0.15% 그 새벽의 역전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식으로 다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경기도의 의석수가 인구가 많으니까 60석 가까이 되고 60석이잖아요 이번 선거는 60석이 되고 인천도 14석이 되는데 마지막 중 그다음에 옹진 강화 여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영종도의 공항이 있어요 영종도의 공항이 있어요 영종국제도시라는 곳에 12만 명의 젊은 직장인들이 대거 이주했습니다 거기엔 지하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이런 어떤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어드밴테이지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언론이 가리고 언론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보여주지 않던 거를 여론조사 꼬치라고 하는 사설 여론조사 기관이 보통 여론조사 300 샘플, 100 샘플, 500 샘플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조사하던 거를 1000 샘플, 2000 샘플 그러니까 지역구 하나당 2000명을 가지고 조사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잡아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분석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6시에 투표가 끝나고 6시 30분에서 7시가 되면 전국에서 개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9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자정계가 되면 대충 그래도 확실시 되는 지역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건표를 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새벽 2시에는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2020년에 용인 수지구 그러니까 지금 용인 병이죠 수지구의 정춘숙 후보가 당선될 때는 새벽 3시 반에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격전지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표방송 다 보고 그래 제가 한 새벽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러 나와야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겼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집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 격전지입니다 전부 다 격전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끌고 나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31.28%는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국적으로 69%가 아직 투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69% 전원이 투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일 선거는 75% 이상 투표를 하게 되면 즉 44%가 투표를 더하면 제가 여러분 뭐야 밀세다카의 오 캐롤을 불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춤까지 춰가면서 불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나가서 찍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 결과는 저는 200석 이상으로 보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대파로 부시듯이 대파할지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투표하러 가입시다 여러분 부산의 그 후보들이 하듯이 저도 투표하는 큰절을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숙였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두 투표하러 가십시오 아 좀 힘들군요 여러분 모두 투표하러 가십시오 내일 저는 무엇보다도 높은 투표율에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1번